누나, 나 숙제 좀 도와줘 그래? 그럼 내 부탁 먼저 들어줘 뭔데? 니가 해 응 전체 촬영! 아빠를 향해 경례! 아빠! 자식 아빠, 나 숙제 좀 도와줘 뭔데?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? 죽었잖아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? 지코 팔로알토 아, 그게 뭐야!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신호등 설치하러 왔습니다 야, 이 사람은 가정심에 무슨 신호등을 설치해? 아니, 그럼 무단횡단 할 거예요? 이게 뭔 소리야, 이게? 아이, 신발 또 빵꾸놨네, 이거 저기서 잠깐 발톱 좀 깎고 가겠습니다 남의 주소에 발톱을 깎고 와 야, 이거 지금 해보자는 거야! 그거 한 번 해보자! 난 안 해 안 나와? 나와! 씹어? 나와! 저기요 혹시 뭐 무좀 같은 거 없죠? 내가 무좀이 어딨어? 이제 걸리게 될 거야 아, 이 사람 미쳤나 매주... 뭐야? 당신 매주 왜 우리 좋아서 그래? 어? 이거 뭐야, 이 자식아! 이 자식이...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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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어, 안 까불어 까불어, 안 까불어! 까불어, 안 까불어! 안 까불어! 아빠 맞는데 왜 가만 보고만 있어? 어? 아, 내가 잘못했어!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아휴... 아휴... 자기가 맞아 놓고... 보세요! 아휴... 가현이 친구, 시크릿 카든의 전효성입니다 매직 불러보겠습니다 갑자기? 쉿! 시크릿 타임 전만 매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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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직 너 꺼져 웃기면 웃어 너 그러다 한 번 돼진다 진짜 마침 집에 있었네 나 저기 윗집 아저씨 우리 막내 아들 알지? 이번에 수능 본 막내 아들 이번에 수능을 한 문제 틀렸대 그래갖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골라서 가게 생겼어 우리 큰아들 알잖아 대기업 다니는 큰아들 이번에 또 승진했띠야 그래갖고 용돈을 다 올려준다고 우리 딸 알잖아 의사 서울서 의사는 이번에 또 개인병을 그렇게 크게 차리고 그랬띠야 부럽네요 나 갈게 아빠 만들 때 왜 가만히 있었냐 이 시간 왜 자꾸 때려 아 진짜 아파 자꾸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짜주머니 배달 왔습니다 안 시켰는데? 그럴 줄 알고 안 가져왔어 뭘 그렇게 쳐다봐? 내가 무슨 전생에 잘못됐어 내가? 누구세요? 네 반갑습니다 전생에 궁금하시다고요 저는 전생술사 뭐 하는거야 여기서? 빨간불이잖아요 뭐야? 아 건너가겠습니다 전생술사입니다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방금 전에? 자 체면을 걸어서 당신의 전생을 봐드립니다 또잉 체면에 걸립니다 오잉 또잉 오잉 또또또잉 오잉 오잉 괜찮아 이 자식 왜 시가 걸려 이게? 체면에 걸렸군요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?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요? 네 배도 고프고 주위에 자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흥부인가봐요 흥부군요 네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누가 주걱으로 저를 때릴 것 같아요 누가요?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그게 나야 빠둠 빠두비두박 내가 놀부지 빠둠 빠두비두박 놀부 부대찌개 빠둠 압 H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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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메리 크리스마스 오오오 SATA NABUSTO Bier! 우와! 나 다름없어 메리 크리스마스 도둑이야~! 도둑이야! 전체 촬영! 아빠를 향해 경험해! 아빠! 자식! 아빠 큰일 났어!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! 노트북이랑 다 훔쳐갔어! 나도 훔친 거야 그거! 어? 또 훔치면 되지!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! 군고구마 팔로웠습니다! 야 이 사람이 네 역할을 집에까지 끌고 들어와! 아니 그럼 추운데 밖에서 팔아요? 그럼 집에서 팔아! 노래도 다 같네 이거 저 여기서 망연이 좀 하겠습니다 남의 집에서 망연을 해? 군고구마도 한데 망연이도 한데 당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?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야 이 사람아 그거 내가 먹으려고 사는 건데 어디 손을 대!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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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! 아 게임에서 당신이 이기면 나갈게 눈치게임 1 2 3 당신이 졌어 누구세요? 저 과연이 친구 6명입니다 저 음료수 먹고 왔어요 뭐 먹었는데 사과 똑똑똑똑 트로피카라 토도 똑똑똑 트로피카라 파이네플 똑똑 트로피카라 치킨 똑똑똑 베리카라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베리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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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 꺼져? 나도 힘들어요 저 미친놈자가 저 미친놈자가 누구세요? 아니 누구세요? 아 이거 막녀내러 왔는데 아 여기 여기 아 남은수록 막녀를 해 내가 빨간 원피스 장난하나 내가 찜했어 니 검은거 해 장난하나 내가 빨간 원피스 안 입고 있어 내가 빨간 뭐야 당신 나도 빨간거 내가 빨간 원피스 내가 빨간 원피스 내가 빨간 원피스 저기야 안 나올 거예요 됐어 가자 진짜 뭐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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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빨간색 같이 가 야 내가 찜했어 빨간거 아빠 어디 가 빨간색 내 스타일인데 누구세요?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가가 소포 빌라 비공여 맞죠? 예 혹시 어제 저녁 6시 30분경에 짜장면 시켜드렸습니까? 왜요? 그릇 찾으러 왔습니다 아니 이거 집 터가 안 좋나 이게 왜 이래 이게? 아니 누구세요? 다만 나가 나가 바로 이용진이여 무슈 무슈 요즘에 이렇게 깃을 세우는 게 멋이 멋있지라 뭐예요 당신 여기 턱아 안 좋아 턱아 여기 굿해야 된다고 굿 굿할 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알았어 뭐가 와요 카카오 택시 왔다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